지금 또 지를겁니다. 아이템 상점 받는데 요걸 봐버렸어요. 야 이걸 봤는데 어떻게 안사냐? 알람설정을 아직 안하셨다구요? 미스!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아직 안하셨다구요? 컷! 해버리기 전에 빨리하세요. 굿니찌야 반갑습니다. 저는 먼저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후리입니다. 자 오늘은 말이죠. 포트나이트라는 해외에서 배틀그라운드보다 인기가 많은. 저도 사실 이게 언풀이고 언론플레이에다가 뭐 이렇게 약간 별로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. 재밌더라구요.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겁니다. 테스트온 또 숙제하는거야? 또 광고하는거야? 하시겠죠? 협찬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 포트나이트 관계자분들 연락해주세요. 열심히 할 자신있거든요. 이거 지금 레벨 보이세요? 위에 레벨 조금 올려놨거든요. 그만큼 했습니다. 심지어 현질도 제 손으로 했어요. 거의 한 5만원 질렀는데요. 지금 또 지를겁니다. 아이템 상점 받는데 요걸 봐버렸어요. 야 이걸 봤는데 어떻게 안사냐? 요것도 같이 있거든요? 야 이거는 진짜 이쁘다. 오케이. 오케이. 와 롤에도 연질하고 이거에도 연질하고 연질을 얼마나 안하네. 와 이거는 진짜 패션 패션 파괴범이네. 전 이런거 좋아해요. 게임할때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. 네. 오케이. 그럼 가보도록 하죠. 레스 기간트 펀치. 스쿨포스가 일로 떨어지니까 일단은 한 템포 좀 더 빨리 어 실수했어. 낙하선 한번 펼쳤네. 다행인 점은 낙하선을 펼친 다음에 다시 놓을 수 있다는 점이죠. 어 그건 참 편리한데요. 게임 템포가 빨라요. 이 게임이. 빨리 빨리 싸워야 된다. 이거 빨리 빨리 해야 돼. 야 이거는 건물이 부서진단 말이야. 컷이야. 와 질뻔했다. 일단 빨리 물려. 빨리 물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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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려. 일단은 오케이. 이 게임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. 제가 방패막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오 역시 포나야. 역시 전략의 승리. 전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. 일단은 좀 재료 좀 모을게요. 이런 일단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부수면은 건물 다 부술 수 있거든요. 어우 씨 깜짝이야. 예. 부수면은. 그렇죠. 제가 재료를 얻을 수 있고요. 아까비 미스맨. 제가 이거만큼은 안 쓸려고 했는데. 76로 가겠습니다.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. 갑훈사네 또 갑자기. 갑자기 조용해졌고. 뭐야 방방이야 이거? 오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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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냐? 뭐야. 가능하냐 이거? 아 여기 좀 아닌데. 마음에 안 드네요. 안 되겠습니다. 어제 그 꽈뚜룹과 하루 종일 다녔던 시프티. 시프티 세프트로 갈게요. 꽈뚜룹이 여기 좋아하더라고요. 여기가 뭐 악마의 땅이라던데. 제가 폐간술을 하고 있거든요.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. 그 짬나는 시간에 포트나이트 연습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제가. 아 근데 건물 잘 짓는 분들은 답이 없어요. 오잠깐만. 이걸? 일단 속도. 자. 이게 실드예요. 갑바가 없어요. 갑바가 없어. 조끼가 없기 때문에. 이걸로 이제 방어를 한다보시면 되거든요. 방패가 이거예요. 방패가. 야. 야 벽에다가 넣으면 어떡해 이거. 괜찮은데 이거. 어. 괜찮은데? 엄마 저 질. 롱. 가자. 렛츠 기릿. 어 보셔도 이렇게 하던데. 으아아아아아악. 좋았고 끌어치기. 샤악. 끌어치면서 좋았어요. 나와라. 솔져 세프티스. 겟다. 어 저기 하나 있다. 저기 저기. 누구 건물 저었죠? 저기 있죠? 사람 있죠? 오케이. 넌 내가 딴다. 좋았다. 이거 암살 각이다. 어? 아 저기로 빼버리면 내가 때릴 수밖에 없잖아.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일단. 야 근데 건물 짓는 속도가 이거 고인물 냄샌데? 건물 짓는 속도가 마인크래프트 이 정도면 도티님급 아니에요? 건물 짓는 속도가? 건물 짓는 속도가? 건물 짓는 속도가 달라요. 일단은 샷빨은 모르겠지만 샷빨도 좋은 분들은 있는데 샷빨은 안 좋아도 건물 짓는 속도는 일단 빠릅니다. 그래서 상대가 건물을 빨리 짓는다. 그럼 일단 도망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자 이거 소리 들리지? 오케이 상자 있네요. 이게 상자가 소리가 나요. 야 뭐 어때? 야아 샷건 좋구요. 야 근데 나 이산탄총은 처음 써보는데 중산탄총은 뭐예요? 좋은 건가? 야야 나 이거밖에 없는데 나 산타총밖에 없는데 임마 아 내가 가까이 가야되는데 에라이 못됐다. 간다. 자 저 엄폐물 있거든요 저거 지금? 어? 쟤도 다 썼다! 헐. 와 지렸다. 나는 그렇지. 헐스토는 뭐다? 지렸다. 에 지렸죠. 일단 AR도 생겼네요. 라이플도 하나 생겼고 나쁘지 않아요. 어? 뭐야. 오? 의료용 팩 있는데? 이거 먹어야지. 뭐야 상자 또 있네? 양호 때! 왕마 잠깐만. 오 일단 마셔요. 쉴드가 사기야. 네. 목숨이 하나 더 있는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. 일단 이 게임은 사플보다도 멀리서 건물 짓는 거 보고 판단. 저기 하나 있네. 어그로 좀 끌렸으면 좋겠는데 어 끌렸나? 자 일단은 여기 상자가 있네요. 상자는 소리가 나거든요. 주변에 가면은.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요. 어 망했는데? 어 제 탐 먹겠다. 일단은 안 되겠으면 바로 뺍니다. 바로 일단 한 발 뺴. 어 뭐야? 야 자살했어. 지폭탄으로 지가 죽어버리네 그냥. 아 나 체력이 없으니까 이게 존버할 수밖에 없네. 어! 와 1 남았어? 가는 거냐? 어 1 1 1 최악. 자 숙소. 춥다. 뭐야? 땄잖아! 아니 잠깐만 이걸 땄다고? 짝! 잃었구요. 야가 더 온다. 아아. 자 설마 체력 1의 기적을? 아아. 어이씨 너무 늦었는데? 이러면은 짤 파밍밖에 답이 없는데? 짤 파밍 가자. 안 되겠다. 이걸 여기서 펴갖고 멀리 갈게요 일단. 자 일단은 여기 폐허 한번 털겠습니다. 예 마이너하게. 어 저 뭐야? 저 오는데? 야 저거는 내가 바로 따야 된다. 함정 함정 한번 써보자. 어서 오고. 하하! 하하하하! 뭐라고? 뭐라고? 자 오 뭐야 전설총 떴는데? 이거 제일 등급 높은 총이거든요. 이게 주황색이. 근데 어 이거 이 총이 그렇게 좋은 총은 아니지만. 그래도 권총 뭐 나쁘지 않아요. 코나는 권총도 은근 쓸만해가지고. 자 일단 짤 파밍밖에 없는데 답이. 이것 좀 갉아 먹어야겠네요. 100개만 일단 만들고 바로 움직이겠습니다. 바로 가자. 레츠 기릿. 시프트 세프트 한번 강아주고. 저쪽은 많이 안. 저기 샷거. 저거 그건데? 저격인데? 야 이런 물이 어그로 끌리는데 친구야? 물이 둘에게 안 좋지 않냐? 어딨지? 언덩에서 내려올 것 같진 않고. 내려왔네? 내려왔네? 와 이걸 전설. 와 이걸 권총으로? 제가 말씀드렸죠. 권총 나쁘지 않다고. 권총이 이래서 쓰는 거예요. 뭐야 또 체력이 1 남았네? 아니 거의 1의 기적 아니냐? 이 정도면? 일단 빨리 이동하겠습니다. 어 가가지고 회복할 걸 찾아야 되는데. 자 일단 시프트 세프트 왔는데. 광산이거든요. 아 털렸을 것 같은데. 저기 있다. 저 친구는 근데 절 못 받쳐야지. 한방의 명 가서 확실하게 잡아야 되거든요. 나와라. 있냐? 안 보이는데? 저기 있다. 아 뭐야 저기까지 계속 파밍하고 다니는 거야 지금? 프리 파밍 오졌네. 폭풍 한 번 닿으면 죽거든요. 닫자마자 아 하고 죽어버릴 텐데. 이렇게 죽느니 너한테 죽는다. 어 불편하니. 아 좋았는데 여기서 바로 수압해가지고 바로 샷 때렸어야 되는데. 까비.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포트나이트 한 번 해봤는데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혹시 포트나이트가 재밌었다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의 의견이 계속 연재를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. 전 그럼 다음 영상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엔 탑10을 드는 걸로 하도록 하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